집 앞에 물건을 들고 온 배달기사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라면 정말 불안할 것 같은데요. 최근한 운전자가 바로 앞 배달라이더의 다리에 전자발찌가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우연히 바로 앞 정차한 배달라이더가 다리를 내리며 전자발찌가 딱 보였다며 아이들 배달을 시킬 때 특히 조심해야겠다라고 전했는데요.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떳떳하게 돌아다니는군요. 여자 혼자 있는 곳에 주문하면 불안할 듯 저러고 배달 가면 식겁하겠다. 갑자기 무서워져서 배달 비대면으로 받아야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배달라이더나 대리기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접촉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 지난 2022년 전자발찌 착용자 다수가 배달라이더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특정 업종 종사를 금지하는 법적 제재 방안을 마련했고 해당 법령은 202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실제 관리와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